면역 기능이 저하됐을 때 음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항암치료 시의 식품 선택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장이. 우선 곡류군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곡류군에는 포도상규근이나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 그리고 살모넬라 같은 미생물이 연관이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분들이네요. 우선은 빵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베이커리보다는 가공품을 선택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커리류는 우선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그리고 상온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베이커리라 하면 우리가 무슨 빵집에 가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것들이네요. 네, 네. 그래서 가공품 같은 경우는 살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멸균 상태라서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밀봉 포장된 빵을 선택해주시고 한번 또 가열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이나 과자 같은 경우도 다 드셔도 되는데 대량 포장으로 된 거 말고 소포장. 그러니까 빨리 개봉하고 빨리 먹고 치울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햇섭 인증이라고 제가 적어왔는데 햇섭 엄청 많이 나와졌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우선 식품의 원재로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위의 요소를 이제 오염을 방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식품을 고를 때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탑 인증되어 있는 가공품 빵이나 시리얼 과자가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파리바게트보다는 3잎 빵 먹는 게 낫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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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전혀 스폰서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런 베이커리 빵보다는 봉지에 싸져 있는 빵 그리고 소분되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네. 빵 같은 경우도 방금 나와서 만든 거 이런 거는 조금 안전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곰팡이 독소라고 하는데 이게 쌀이나 잡곡류를 잘못 보관할 때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땅콩도 오래 보관하면 그렇게 되는 건 맞겠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쌀이나 잡곡, 견과류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냉장고 보관도 괜찮고요. 잘 밀봉하셔서 이제 실온 상태에 햇빛이 닿지 않는 부분에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 및 과일입니다. 대부분 다 드셔도 되는데요. 이제 통조림이나 냉동식품 다 드셔도 되고 잘 세척하신 것들은 다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껍질은 잘 제거해주시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잘 세척하지 않은 채소과일 그리고 이제 조리하기, 깨끗하게 씻기기 어려운 브로콜리나 새싹채소들 아, 네. 그 안에 뭔가가 박힐 수 있는 네, 네, 네. 그리고 딸기나 포도, 블루베리, 복분자처럼 그 틈 사이에 씨 같은 것들이 있는 과일은 아무래도 세척이 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처나 흡집이 있거나 물은 채소과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흐르는 물에 2회 이상 반복해서 잘 씻으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일도 근데 상하나요? 아, 예. 그럼요. 상하죠. 이제 무르고... 이렇게 색깔이 약간 복숭아 같은 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거나 네. 사과나 혹은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아, 네, 네. 우레지는 부분. 네, 네, 네. 사실 그건 상한 건가요? 어, 상한다기보다는... 다시 먹는 경우도 있죠. 어, 예, 맞아요. 이게 과하게 익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학적으로 그게 더 좋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무르고 흠집이 나면서 균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밖에서 안... 네, 조심하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겉면이 깨끗한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는 일단 껍질이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네요. 네, 네. 딸기나 베리 같은 그런 껍질이 없는 것보다는 껍질이 있는 사과 같은 거나 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깨끗이 닦아서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채소과일도 무조건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육육은 이제 권어물이나 문어, 오징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권어물은 이제 뭐 멸치나 뭐 진미채 같은 게 대표적인데 우선은 이 음식들을 보통 볶아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볶아도 균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데친 후에 볶은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오징어나 조미 오징어는 바로 또 먹으면은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이제 균이 발생이 다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산물의 품질 인증을 받은 식품을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안전합니다. 수산물 품질 인증? 네, 이렇게 품질 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어나 오징어는 생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이제 깨끗이 씻어서 이제 끓는 물에 완벽히 익혀서 바로 섭취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빨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세척이 완벽히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문어를 뭐를 씻죠? 밀가루를 씻나요? 소금이나 밀가루도 많이 씻습니다. 하지만 깨끗이 씻기가 어려운 네, 그래서 몸통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반석 계란, 삶은 계란 이제 가구로 안전한 거 아닌가요? 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균 처리되고 계열 포장된 걸로 드시면 되는데 이제 제조일자랑 유통기한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얘는 좀 유통기한이 긴 것처럼 써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생계란보다는.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화학품이나 이런 게 좀 첨가가 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데 우선은 상온이나 상온에서 보관 판매되는 것들도 주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포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역시 살균 처리되고 개별 포장된 거 다 섭취 가능하고 거기 식품 이제 표기에 가열 처리된 제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70도씨의 가열 이렇게 좀 가열된 제품이라고 써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제품인데 유제품, 엄청 질문 많이 하시는 분? 네, 유제품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우선은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살균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미생물은 다 파괴가 되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균을 다 제거한 멸균 우유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따로 있나요? 네, 이거 빨대 붙은 우유가 보통 멸균 우유. 네, 네, 네. 유통기한도 굉장히 길고 네, 네. 그래서 균이 거의 없어서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각 박스에 들어있는 빨대 붙은 우유가 좀 멸균 우유인 경우가 많다고 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발효유는 보통 치즈나 요플레 같은 발효식품인데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 면역 수치가 아주 미세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섭취가 가능하지만 굉장히 심하게 위험할 정도로 낮게 되면은 조금 유산균이나 균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즈는 또 곰팡이성 치즈, 고루곤졸라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김치? 네. 우선 충분히 익힌 김치는 가능합니다. 이때 익힌 건 가열된 게 아니고 그 오래된 묵은 김치. 묵은 김치? 네, 네. 이게 산도가 높아지면서 균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익힌 김치는 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찝찝하다 하시면은 볶아서 볶아서, 네, 네. 볶은 게 어려우시면 전자레인지에 한 10초 정도 돌리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김치, 생김치나 겉절이 같은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겉절이는 뭐 날것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식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특식, 스태미나를 위한 보신탕. 네, 이제 아무래도 면역 기능이 낮아지면 이제 보신하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염소, 흑염소. 맞아요. 흑염소, 염부탕, 보신탕, 선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보신탕은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불량식품을 불법 도축, 병든 고기 그 원료로 만든 식품에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개인지 알 수 없죠. 네, 뭐 약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신탕은 제안을 두고요. 선지 같은 경우는 가열하면 대부분 균이 파열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균에 독소가 남는데 이 독소가 내열성이라서 열에 강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선지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지도 많이 드시죠. 네. 그리고 이제 간식류와 음료 준비했는데 사탕, 초콜릿, 젤리 등은 미생물 오염이 적어서 대부분 섭취가 가능하지만 또 역시 유통기한이나 포장 상태, 보관 상태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소포장되어 있는 걸로 구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를 잘 하지 않거나 하면은 구내염이나 뭐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치 가글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티백, 탄산음료 주스도 역시 소포장되어 있는 것들로 그리고 개봉... 어떻게 보면 티백도 약간 오염될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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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티백도 막 여러 개가 한 봉단에 떠 있는 그런 정도 있으니까 그건 좋지 않겠군요. 네, 개봉하는 순간부터 또 위험해질 수 있어서 소포장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음료 같은 경우도 이제 마시고 나면은 아까우니까 저 보관해 놓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입이 닿았기 때문에 균이 금방 증식이 될 수 있어서 꼭 섭취하시고 남은 음료는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